예 이마트에 갔더니 무슨 난생 천번호 음료수를 세계에다 2 플러스 1 해가지고 판매를 하길래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각각 2400원이구요. 스킨 밸런스 워터, 클레하고 딸기. 이건 칼슘 락인데요. 오늘은 한번 요거를 클레라든지 보러 볼까요? 어 뭐죠? 탱탱을 넘어서 깨끗하다고 그러고요. 스킨 밸런스 워터, 밸런스 워터, 항산화, 비타민 E에다가 비타민 C, 고하뮤에 아사이베리가 들어간 제품이라고 그럽니다. 제로 칼로리구요. 보르바. 건강을 건강한 아름다움을 생각해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아사이베리는 뭐 브라질 아마존에서 자라는 야자수 열매인데 생명의 나무 열매라고 그러네요. 네. 여기 QR코드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찍어보시구요. 멀티비타민 A, C, E 뿐만 아니고 B, 3 뭐 같은 거 다양하게 있댑니다. 칼로리 제로, 탄산화물 제로, 나트륨 제로. 예. 피부를 깨우는 소리. 상당 뚜껑을 옆으로 힘있게 꺾어주라고 하네요. 그럼 이따 한번 직접 해보구요. 예. 영양소를 보시면 탄산수도 아니고 다 0이네요. 비타민만, 비타민, 뭐 니아사이 뭐 이런 것만 들어있고 당류도 없고 이런 제품이 제로 된 제품이죠. 탄산수나 이런 제품들이 피부에도 되게 더 알고 싶다면 이리로 방문을 해보랍니다. 이게 먹는 건가 바르는 건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 빠지나? 그럼 위로 빼볼까요? 예. 위로도, 뭐 위로도 빠지는데 뭘 꺾으라고 나오네? 뭐야? 아, 하면서 뭐 병을 따라는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따면 되지 뭘. 아, 지람. 예.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인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흔들어 봐야겠죠? 자, 무슨 제품이길래 이거 하나에 2,400원이나 맞냐? 무슨 맛인지 먹어볼까요? 탱탱을 너무 깨끗하게. 백설공주 어머니가 좋아보시면 좋아하시겠네요. 색은 그냥 복숭아 음료 같은 느낌인데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야, 이거 오명하네. 이게 지금 설탕이나 그런 게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보시기피 당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아사이베리 그것만 넣은 그건데요. 약간 진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그 과일 향도 좀 느껴지고요. 단맛도 살짝 느껴집니다. 약간 신맛도 느껴지고요. 어디서 못 먹어본 참 희한한 음료수인데 괜찮긴 괜찮네요. 이런 게 건강에도 좋은 거고 몸에 좋은 음료수인데 이 정도 되면 칼로리도 있고 먹어도 있을 텐데 희한하네요. 비타민만 잔뜩 들어있고 하지만 요즘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투프라스용은 항상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서도 보면 아마 판매를 할 텐데 비싸서 또 사먹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맛은 아주 괜찮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돈 되시는 분은 계속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